안녕하세요. 블록 다이어그램 교육용 비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의 블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평평한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회로가 있습니다. 힘이 가해지면 자동차가 가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회로도의 오른쪽에 있는 출력은 가속도, 속도 및 위치이고, 속도는 가속도를 적분하여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여 값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입력허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화면 상단의 리본바 시뮬레이션 탭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력허서에 힘을 가한 다음, 바로 값을 0으로 입력합니다. 마찰로 인해 속도와 가속이 천천히 0으로 돌아갑니다. 이동한 위치는 1.91입니다. 의미값을 가진 힘을 가하면 자동차는 반대반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프를 사용하여 위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정지하고, 시뮬레이션 탭 측정하기 그룹에서 YT 플로터를 엽니다. 위치, 값 표시 콤포넌트를 플로터에 드래그, 드롭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입력허서 값을 변경하면, 플로터의 그래프를 통해 위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입력부분에 커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컴포넌트 속성 창을 열어 현재 값을 원하는 위치로 변경하고, 값이 표시되도록 앞의 상자를 체크한 다음, 주석에도 원하는 위치를 입력하고, 앞의 상자를 체크하여 화면에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소 값을 0, 최대 값을 50으로 설정합니다. 원하는 위치와 실제 위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의 가상기를 라이브러리에서 삽입하고, 위치 앞에 있는 접분기의 출력을 가상기에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승산기를 하나 추가하고, 곱셈 개수의 값이 표시되도록 상자를 체크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원하는 위치를 10으로 설정합니다. 그래프를 확인하면, 자동차가 원하는 위치 10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정지하고, 승산기의 컴포넌트 석성창을 열고, 곱셈 개수를 5로 변경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하면, 자동차가 훨씬 빨리 움직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원하는 위치 주위를 왔다 갔다 함으로, 자동차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승산기의 곱셈 개수를 다시 1로 변경합니다. 해로에 최소 활성 운동 에너지를 넣었으므로,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다시 움직일 에너지가 없어서 정지합니다. 이 에너지를 적분하는 함수를 해로에 추가하여, PI 해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로에 적분기, 승산기, 가산기, 각 하나씩을 삽입하고, 다음과 같이 해로를 연결합니다. 삽입한 승산기의 곱셈 개수를 0.1로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플로터를 관찰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자동차가 원하는 위치에 천천히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적게 왕복하고, 더 빠르게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위치뿐만 아니라, 해로로 피드백되는 속도도 필요합니다. 피드백의 미분을 만드는 함수를, 해로에 추가하여, PID 해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로의 미분기, 승산기, 가산기, 가산기, 각 하나씩을 삽입하고, 다음과 같이 해로를 연결합니다. 삽입한 승산기의 곱셈 개수를 0.5로 변경하고, 적분기 뒤에 있는 승산기의 곱셈 개수를 0.2로 변경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자동차가 원하는 위치에 훨씬 빨리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위치를 변경하면, 빠르게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블록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PID 제어 해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교육용 비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